발 점난 단발머리 안녕하세요 현정씨 예 안녕하세요 저의 신년지기이자 주마고인 수빈이의 주선후론을 소개팅 만남을 하기로 한 현정이가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치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까지 이마를... 이제 일어나세요 네 90부가 되셨네 앉으시죠 여기에요? 네네 이거 혹시 제 건가요? 맞아요 제가 미리 주문을 좀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먹으세요 예의가 바르시네요 저희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님이 혹시 뭐하시는 분이세요? 청학동 훈장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현정씨도 아이들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어쌤이구나 쌤이요? 쌤이요? 쌤 쌤 쌤이 뭐지? 선생님 아 쌤 선생님 네 같은 의미인가요? 아 모르셨구나 그렇군요 오늘 치훈씨한테 많은 걸 배웁니다 이런 건 안 배우셔도 돼요 그냥 흘려들으세요 네 분위기도 풀 겸 게임 어떠세요? 놀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 게임도 안 쓰시는구나 끝말잇기 아시나요? 한 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네 유머 뭐가 있을까? 머리에는 시네루 네? 머리카락 시네루 넘긴다고 하잖아요 아 이렇게 넘기는 거 루비 비듬 많은 머리에는 후까시 뭔 까시에요? 머리를 꾸밀 때 후까시를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 시 신인 밑머리에는 겐 또 안 서 뭐가 안 선다고요? 겐 또 겐 또 네 아까 뭐 가르치다고 하셨죠?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예 끝말잇기를 하는데 네 계속 그렇게 머리가 나와야 되나요? 아 죄송해요 단어로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죠 문장을 만들어서 주시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당황했어요 제가 빠가에요 네? 뭐요? 빠가 빠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판 더 하실까요? 한 판 더요? 싹 가능 여기까지만 하시죠 시마이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럼 주정부리는 뿜빠이 하는건가요? 뿜빠이 잠깐만요 뿜빠이 아 돈이 있네요 뿜빠이 가시죠 네 국어를 가르치신다고 아름다운 한글을 가르치고 있죠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이요 가나다라를 가르치는거죠? 그럼요 히라가나가 아니라 먹는건가요? 먹는건가요? 아닙니다 흘려들었어요 그건 알파벳노래 아닌가요? 알파벳노래에 가나다를 붙이잖아요 가나다를 붙이잖아요 가나다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정말요? 네 저 강아지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팔에 팔에 문신도 새겼어요 이름이 어머나 세상에 실제로 처음 봐요 이런거 현종씨는 문신할 생각이나 이런건 없으세요? 아우 문신이라니요 아버님으로부터 신체발부 수지부모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 몸에 문신 같은건 없습니다 대신에 칼빵이 있습니다 예? 뭐가 있다고? 칼빵 어? 반대쪽에도 대리밴드가 있는데 이것도 칼빵이에요? 이건 담배빵 예? 담배빵 아 이 담배? 이렇게 칼빵 그렇죠 또 생각나니까 많이 따갑네요 그리고 다리에는 여기 마후라빵도 있습니다 마후라요? 예 마후라면 아니면 오토바이 배기가 뜨거워졌을때 이렇게 닿으면 정확히 아시네요 한번 보실래요? 아예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예 마후라빵이 있으세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했는데 마후라빵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아 마후라 때문에 이빨이 강아지 키운다고 하셨죠? 어 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비나리입니다 비나리? 축복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직접 찍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작명공부를 좀 했거든요 잘 됐다 왜요? 아니 우리 강아지도 이번에 새끼를 낳았거든요 왜요? 근데 아직 이름을 못찍아줬어요 아 그래요? 현정씨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요 아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요 옛날에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경을 도스가 있는 안경인가요? 알이 없습니다 알이 없는데 왜 써요? 그냥 겐지 간지 간지 나잖아요 간지 간지 손이 흥근해졌네요 빛날광에 개견자를 써서 광견 어떠세요? 네 이제 막 태어난 새끼인데 이름이 광견? 네 아 별로인데요 별로세요? 네 아 그러시면 아름다울미에 친할친을 더해서 미친 광견 어떠세요? 굳이 광견 앞에 그걸 붙여요? 네 아 너무 좀 화려한데요 별로예요 많이 까다로우시네요 제가요? 네 아 제가? 예민해라 어 발일정에 따뜻한 난을 써서 정난 어떠세요? 정난? 아 근데 좀 심심하다 아 그럼 달릴 발자를 더해서 발정난 어떠세요? 새끼 강아지 이름을 발정난으로 예 개가 새끼를 많이 뵐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네 그냥 집에 가면 가자마자 다리를 붙어서 마운팅하고 할 것 같아서 네 좀 생동감 있고 좋지 않아요? 생동감이요? 강아지들 붕가 붕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 몸에 아 직접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 모르려고 아닙니다 그럼 날마다 복 받으라는 의미로 봄날 어떠세요? 현장씨 안 지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덮으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간지나는 안경도 이제 깔아주셨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근데 좀 허기가 지는 것 같은데 이제 저녁지인지 드시러 가시죠 여기 뒷문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럼 스시집이 있는데 스시? 사시미하고 스키다시가 왔다 왔다 오이시오이시 오이시? 응 죄송합니다 현장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 강아지가 새끼를 지금 낳았다네요 네 텔레파시로 연결이 와서 텔레파시로? 네 아신다면 보내드려야죠 그 뻔뻔한 주댕이로 야불이를 까시니까요 야불이요? 야불이요? 가세요 제 나와바리에서 나와바리 짜지시라고요 홍익인간 하기 전에 홍익인간이 뭐예요? 네 홍익인간이 궁금하신지요 네 그럼 운을 띄워주시죠 홍 홍틴카 청틴처럼 너의 몸을 반으로 가릴 수는 없겠지만 이 익 익사할 때까지 물고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인 인체의 신비전에 너를 산채로 전시할 수는 없겠지만 오 잘 못하세요 간 간당간당 숨만 쉴 정도로 만들 때야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인체의 신비전은 저기에요 저기로 가시죠 아저씨 starring 왠 조금 고양이 셀 화나 힘 눈물 유 slip 잠이 안 사랑 너는